자 세상이 너무 작아 2 제작자분께서 어? 갑자기 너무 잘 되네 게임이? 그래서 바로 후속작 만드셨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에릭은 평생을 작은 화면 으로 살아야 했다 끝 아니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나보고 지금 이 작은 화면으로 평생을 살라고? 어림도 없지 야 이 개새끼야 아니 내 이름은 개자식 이러니깐 아 어쨌든 너 지난번 늘릴 줄 알았지만 알지만 줄일 줄 모른다고 하지 않았 어? 그런데? 늘릴 줄 알면 늘리면 되지 왜 몰라 쌍! 아 그거 잘못 말함 일단 랄프한테 가서 먼저 가냐겠다 왜? 갈대가 거기밖에 없거든 랄프는 어디 있는데 어 사무에 간다 했나? 그래? 그럼 잘 다녀와 나 길을 모르던데? 어이C! 너 이 새끼야! 가길 어딜 간다는 거야? 아니면 왜?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선 가길 어딜 가? 아니 나는 사냉 싫다고 그래도 따라와 개자식아! 사냉이니까 여기도 아니고 내려가는 건가? 잠깐 왜? 난 잠깐 뭐 좀 사가! 사내 가는 겸 거기 생활 거기서 생활 하시는 스승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스승님이 다음번엔 올 때는 꼭 양갱을 챙겨오랬어 그럼 잘리게 말해줄까? 사내 가는 겸 사내 가는 겸 아씨야 어디 있어 옆에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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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사고 나가자 아이템선이 오른쪽이었지? 오! 맞다! 어? 여기가 아이템 가게인가? 잉잉 아 쓸데없이 맥 크게 만들었어 여기다 아이고 어서 없쇼 어? 뭐야 아이템이 없는데? 강아지? 옘 안녕하세요 뭐? 고 뭐고 안녕하 선생님 아 개자식 오랜만이구나 에? 너희 자식 밀린 돈이나 한참 됐잖아 밀린 돈이나 빨리 갚아 이 돈 자식아 한참 됐잖아 그동안 어? 사기만 하고 돈은 안 냈으니 쯧쯧 맞지? 하 죄송 다음번엔 돈 벌면 그때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요 아무튼 뭘 사러 오셨나요? 아 제가 사건 아니고 얘가 단대요 아 이 새끼 너네 돈 없잖아 임마 네 맞아요 그래서 에릭이 사줄거에요 에? 야 임마 내가 널 왜 니가 살걸 사줘? 아 한국돈으로 천원밖에 안 한단 말이야 좀 사줘라 나 돈 갓 진짜 백원밖에 없다고 참네 어? 감사? 어? 잠깐만 어? 돈 그대로인데 뭐야 아 내리는 건가? 아 내리네 돈 해독 지킨다 HP 500 증가한다 아 만화업 럭업 양갱 드럽게 맛있다 이따 여기다 오케이 감사 이 시발 해독제 보면 빨리빨리 해독제 같아 어? 맞다 여기 아 맞다 아 맞다 미로가 있었지? 젠장 젠장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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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문젠데? 내가 시난번에도 그 작은 시야로 겨우 왔단 말이야 그래 그럼 잘해봐 분명 맵을 재탕했을 거야 어 분명 맵을 재탕했을 거야 자 여러분들 저는 반대로 가는 길을 압니다 반대로 가는 길 바로 여기 어? 제 길 뭐가 문제야? 앞에 슬라임이 있어 니가 잡아 장난하냐? 나 게임 화면이 안 뜬다고 니가 좀 잡아봐 나 몬트랑 못 싸우는데 아무리 그래도 쪼랩도 2턴만에 깨는 슬라임을 못 잡니? 알겠어 허어 여기 싸우는 거야 설마? 이야 도대체 언제 끝나 20분째야? 아 좀만 더 있어봐 거기다 잡아간 죽이니까 아 씨발 아야야야 어? 끝나서 한 시간만에 내가 이겼다고 어 다행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어 이제 마저 산으로 가자 어? 이벤트다 어? 뭐? 맞네 랄프! 아이씨 깜짝이야 뭐야 왜 이렇게 늦어? 아니 이 새끼 때문에 에? 얘가 내 시야를 좁혀놨다니까 에릭 랄프는 갑자기 손가락으로 V 표시를 나에게 보여줬다 마우스 커서 존나 커 V를 보여줬다 이게 몇으로 보여? 22 뭐지? 정상인데? 아니 좀 진짜라고 아 그래 그래 알았어 나 어떡해 야 맞춤보 왜 이래 개자식아 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설명해줄게 그렇게 개자식이 설명을 한 지 한 시간쯤이 지났을 무렵 응 뭔가 좀 개같지만 이해했어 이제 어떻게 가야 하지? 아무래도 우리 스승님을 찾으러 가야 할 것 같아 스승님을? 그분이라면은 창 크기도 늘리실 수 있을 거야 아싸 그래서 스승님은 어디 계시는데? 지옥 지옥까진 또 어 오케이 가는 건데 걱정마 트랩포가 가능하니까 아 다행이다 아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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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하는 곳인데 온몸이 불타고 있는 닝겐스들이랑 부딪히면 전투를 씨발 아니 화면 이런데 어떻게 지금이죠 으아악 아 오류창 떴어 야 야 전투창이 전투가 없으니까 전투창을 구현 안 했으니까 꺼지네 게임이 야 자 이거 내 등 동료들도 만나 만나면 그러나? 자 지금 와악 시발 아니 야 이거는 화면이 한정돼 있다고 자 속도 똑같아 이러면은 자 반대로 자 지금이야 시발 날로갔어 아 자 다음 얘가 느리니까 어 쭉 지나가도 돼 어 그 다음이 느리니까 쭉 가도 돼 자 붙고 그렇 오 오 어 뭐야 오 뭐 이긴 안걸렸다 뭐야 나만 안걸리면 되나? 아 나만 안걸리면 되네 자 말초신경들이여 도와주 도움을 주라 지금 시급 자 지금이야! 그렇지 여긴 그냥 무시하고요 무시하... 됐다! 하... 좋네 쉽지 오케이 됐다 드디어 뭐 아무것도 없죠? 오케이 여길 봐야지? 야 어딜 보냐? 스님 저 왔어요 응? 누구? 스님 저예요 개자식 아하 우리 개자식이 왔구나 네 왔어요 양개균 가지고 왔고 그럼 여기 엘이 사줬어요 어 그렇 고맙다 저 응? 괜찮으시다면 제 화면 크기 좀 늘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화면 크기?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대충 설명 중 어 이거 큰일이구만 이제 어쩌죠? 스님 일하면 되지 않나요? 나는 불가하다네 에? 뭐야 왜 온거야 그러면은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음 정말 창크기를 늘리고 싶다면 그건 말이지 뭐야 넌 누구야? 어 뭐야 스님님! 야 너 에리 네? 너 창크기 늘리고 싶은 거지? 예 그럼 어디 보자 그래피 오! 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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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창만 늘었네 아 시발 아 창만 늘었어 아니 아 창만 늘었어 아 근데 그래도 겁은데요? 잠깐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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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때? 우와 이런 게임이야 이지아 나도 좀 편하다 아우씨 그래서 당신은 누군데요? 저 스님님은? 아 전기 좀 해봐 나는 영체 이곳에 지역자인가요? 신인가요? 아니 그냥 길가는 3명의 사람이다 아무튼 개자식 내놈이 이 일을 기적했으니 너도 스님 옆에 가라 에? 대체 대체 지금 뭔가 엄청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정상이야 나도 지금 내가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나도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네트를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건 3G1부터 망게임이었음 무슨 개소리세요? 됐고 니들은 빨리 너네 마로 돌아가서 훈련이나 해라 잘가 오! 맵이 이렇게 와! 어? 이게 무슨 개막장이지? 글쎄 어? 됐고 이제 훈련하러 가자 좋았어! 끝이야! 그렇게 에릭과 랄프는 평생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끝 아 씨발 노을을 조금 저었네 하하하하하 장편 진짐으로 갈거래 오! 이 상태로 하면은 큰 상태에서 재시작한대 오! 우와! 궁금한데? 뭔가 뒤에 이상한 말 적혀있는거 아니야? 하하하하하 대사가 씨발 이렇게 나오네 야 으로살려 하하하하 하하하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나보고 지금 이 작은 화면으로 읽기 힘들어 아 좀 늘려줘요 아 좀 늘려줘요 아 좀 늘려줘요 암호 있는거 아니야? 대열 변경 상태 하하하하 하하하하 원래 여기만 나왔거든 여기만 어? 은색의 사신 수많은 전쟁을 떠들어다니어 살아남은 역전의 용명 평소 온후한 성격이지만 일단 전투치는 꽝 꽝 꽝 광기사 광기 광전사가 된다 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어? 하하하하 씨발 협소하네 자 어 자 사보겠습니다 아 야 이거 100 아 1,000원이었구나 아 아 어쩐지 안 사지더라고 1,000원이었어 미친 종류 눌러서 그냥 감사넣은 거구나 아 아이고 양갱 씨발 감사 어 꽤 하나 잘만 늘었네 아 맞다 미로가 있었지 젠장 진짜 진짜 뭐가 문제야 내가 그 작은 시야로 겨우 왔단 말이야 와 이제는 시야가 크기 때문에 시켜볼 수 있다 어 오케이 자 여기 궁금했어 게임 화면에 니가 좀 잡아봐 나 몬스터로 싸우는 거 못해 파이어볼 있었죠 하하하 씨발 역시 안 나오네 그냥 야 아유 그냥 안 나오네 이거 이거는 아예 구현 자체를 안 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보인다 보여 여기는 뭐하는 곳이야 온몸에 불타고 있는 닝겐스들이야 이들이랑 부딪히면 전투를 해야 해 아 안 돼 우와 어디야 우와 오 뭐야 우와 야 하하하 어 전투가 있어 우와 다 공격 파이어 204 183 오 전투가 있네 자 기본 공격들 랄프야 어 어어 아 어이 아유 씨 가보자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낫다 으응 으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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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아아아아아 야 FCB 눌렀더니 이렇게 됐어 FCB가 메뉴차 가는건데 어과 아 조졌다 아이쌨 이게 뭐야 이거 아 잘잊었다 어? 어? 어 뭐야 스님 좋았어요. 어? 어? 그냥 거의 했는데 뭐야? 어? 아씨 또 똑같았어. 얘들아 뭐 똑같아. 방송화면이 너무 작아 아 재밌었다. 재밌었다.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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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dance? 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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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look what you wanna do.